아 멀어서 자 그냥 위로 걸려라 저는 근데 프레임이 60을 못 넘을까요? 노트북이라던가 아 봐도 좋지 않을까요? 삼성 건데 60을 못 넘어가네요 노트북은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게이밍 노트북 아닌 이상 게이밍 노트북이예요 게이밍이예요? 네 삼성꺼 이번에 나온 탈꺼 찾아봐야죠 아 못봤다 참 저도 안보여가지고 아 못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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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코코 아 버스 하나 있네요 여기 버스요? 네 낙땜 이렇게 아파요 이거 아 아직까지 M16 한 자로 저 떳배랑 M16 보트가 아직도 없어요 서두 하밍 심각 어떤 거야? 지금 이대로 나오면 파밍이 너무 힘들어져서 드랍률 올리지 않을까요? 올려줘야 될 텐데요 사람들이 또 말하면 또 아 예예예 오 들어줘야지 오! 오우 그 이거 더블 배럴 조그만한 거 먹었다 권총으로 주황색 핑이 상뚝이죠 교회 네 아 여기 픽업 트럭이 있네요 네 거기 하나 있어요 센가 모르겠네 어 그거 샷건이랑 똑같아요 아 데미지요? 네 엄청 세요 어? 나 섬두기 안 보이지? 그 교회 같은 데에 있어요 뭔가 그 교회 성당 홀 같은데 예배당 딱 핀 찍힌 곳에 있긴 한데 왜? 예 상두기 안 보이네 조그맨 사실 이르 ... 거기에 한 번 짝힌 곳에 가고 몇 가지 공간이 이런 하나 거기.. 열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데? 의자 엄청 많아 벽에 벽 쪽에 있어요. 그 반대편 벽 쪽 뭔가 파밍.. 총 파밍은 잘 안되는데 지금.. 3렙 세트 다 맞췄어요 가시죠 네 다 맞췄어요 가고 있어요 다 맞췄어요 어.. 잠깐만요 다 맞췄어요 가시죠 온다 온다 달려온다 가고 맞췄어요 Holiday 아흐흐흑 흐흑 아흐흑 아흐 아흐흐흑 아어어어 아흐흐흐흑 아흐흑 아흐흑 버스가 건너 잘 넘어가네요 이게 표지 쪽 잘 가는거 봐 여기 차가 너무 늘려야 돼 자기장보다 늘릴 수가 있어 오우 오우 넘어질 뻔했네 오우 제발 어 드라워요 드라워 8번 버스로 달릴까요? 네 달리죠 엄청 멀리 가네 총소리난다 저 차 섰어요 아 넘어졌어요 오우 아 이렇게 앉아있는구나 그러니까 엄청 멀리 가네 네 아 왜 안되보고 싶었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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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발음악 왜 이따지요? 아! 뭐야 아 interact 아 이거 하고 가봐야 될 것 같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봐야 돼 내가 태어나준대요 아버님 아버님이 태어나준다고 하셔서 아 네 버스 빨간만 어딨지? 빨간만 산 너머로 갔어요 다음 빨간맛을 한번 노려보자 아까 트럭 또 있다 아 피가 세? 아 그거 다했다 여기 3렙 조끼도 남아요 그냥 찍어놨습니다 마이크로 버스 타실거에요? 아니요 아니요 밖에 터 드릴게요 아 여기 M4 있어요 M4 핑 찍었습니다 네 거기 맞을까요? 여기 스트라이팬도 있어요 네? 레이팬 네 차 소리 확인 이쪽으로 와요 끝! 끝! 뚝배기 맞았구나 파밍하다보니 서른된다보니 보정기 보정기 쓰세요 네 개머리판 없나? 어 여기 오뎅 하나 있다 대탄 없으시죠? 대탄 아 있어요 저 스카 제가 쓸게요 그거 말고 네 소금기 안 쓰세요? 보정기 보정기가 좋아서 으음 얘네가 우리 차 끌고 올라온건가? 차소리? 뭐야? 어? 왼쪽 대보 방향 네 앞에 섰어요? 가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 쪽에 섰어요 한 놈 2층에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저 봤나봐요 네 건물 안에 한 놈 아 왜 이렇게 못 움직여 아 차 여기 확인 아 차 여기 확인 아 보기네요 보기 저 차 있는 쪽 대기 중 요 앞에 있어요 제 앞에 계단에 한 명 아 둘 같이 있어요? 아니요 한 놈 밖에 안보여요 발소리 난다 어 다른 저기 또 있어요 다른 팀 다른 팀 와요 또 조심하세요 다른 팀도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확인 확인 킬 여기 대탄 하나 남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카고파 있어요 쓰실거에요? 쓰시면 쓰실거에요? 아 그럼 그럼 제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차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아까 저기 SE방 이쪽에서 원이 보니까 저희가 한가운데에요 나이스한데 나이스한데 첫소리 둘이 온다 뒤에 섰어요 뒷 뒤에 섰어요 차 네 잘 옮길까요? 여기 너무 수병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좋은데 있는데 네 아 얘네 아까 홀로그램 없었죠 근데 홀로그램 못 봤어요 저것만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돼요 저희 쟤 나와야된다 카즈는 옥상 갈까요? 네 그러시죠 옥상 옥상 어떻게 올라가는거지? 아마 방일걸요? 옥상 끝까지 못가고 아 그러네요 아 이게 바.. 여기가 안좋게 반대편 방을 못봐서 어? 네 어 잠깐만 자랑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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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안테나 타고 아 빨간 맛이다 빨간 맛이 저기 뒤에 있어요 네 안테나에서 쓰면 돼요 파쿠르 파쿠르 빨간 맛이 저 바로 앞에 있어요 네 확인 먹고싶다 헐 안테나에 파쿠르가 대단해 저기 한 말 해본건데 개콜 저 먹고 올까요? 어 위험하지 않을까요? 앞에 한 팀 있어서 14명 남았는데 원래 빨간 맛의 맛이 자기장이 이제 출발이라 여기 차가 한테 바로 앞에 있어서 타고 오신거 어? 저기 나온다 어?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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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갔다올까요? 네 다녀오세요 갔다올게요 자기장 때문에 가능하실지 모르겠네 우와 차있습니다 여기 어 빨간 맛 쪽에 한거 제가 백업 어? 컷 컷 컷이에요? 네 안되겠다 이거 아 쟤 때문에 안되겠다 아 저 언덕 위에도 있어 자기장 밖에 밖이요? 네 자기장 밖에도 한 명 뛰어와요 확인 안죽네 실화인가? 자기장 밖 사마 없는 알았다 들어왔어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Tiny 아 잠깐 나갔는데 와 상당히 아픈데요 이거 아버지 두푹 반드 Microsoft 사마의 전 espera 세이 frame 여기 무슨 카페같은데 올라갈게요 하나 찾음 하나 발견 S방향 집단지 쪽에 하나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 하나 발견 16집 집 2층 저희 못봤어요 누웠네요 어휴 음료수 쌍 옆에 아파트 창문만 조심하면 되겠다 저기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자기장 아닌데 저쪽 저쪽 건너편 아파트 옥상 왼쪽으로 이동하네요 쏠까요 어디 어디요 쏘야되지 않을까요 뚝배기 없다 아 아깝다 어 저기 230 자 그냥 밖에 있네 하나 확인 한쪽 아 아 기절 네 네 아파트 등이네요 확인 두 대 두 대 살릴 테고 저 언덕 위에도 있다 네 이쪽 옆에도 있고 어 이거 자리 어디 잡아야 되죠 어 저 여기 버텨도 될 걸로 자기장 아닌 것 같은데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 끝에 완전 끝에만이에요 쟤네를 뚫는게 제일 최상의 아니구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 저 이쪽이 유리하네 여기서 버티다가 막판에 뛰면 될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뒤쪽 사운드 아까 쏘셨던 기절 시켰던데 그쪽인가봐요 죽었겠다 킬 와요 지금 버기 두 대 와요 네 바로 앞에 소리나는데 우리 밑에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네 저쪽 건물 셋 넷 다 우리 밑에도 하나 있는데 네 아 건너야된다 절로 저 끝에 살짝 걸치네요 저쪽은 네 저기 저기를 어 어디갔지 우리도 요 앞에 담뼈락 안건치나 여기 안 걸쳐요 요쪽 주황핑이 걸쳐요 저쪽 되게 애매한데 우리 밑에도 있어서 지금 밑을 닦을까요 빨리 내려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일단 내려가시죠 아 여깄다 오 앞에 오우씨 몰랐나보다 우리 있는거 어 저기 나왔어요 저기 190 방향 제 수류탄 제 이더블인거 같은데 연막탄있나 연막.. 아 화염병이랑 수류탄 밖에 없네 일단 뛸게요 저 음 여기 걸쳐요 여기 어 좋은데요 여기 좌파리 탑뼈락 뒤를 봐야죠 어 뭐야